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글로벌학과의 매력으로 국내외 여자 셀럽들에게 연이은 애정과 관심을 받으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정국은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복싱하는 영상 두개를 게재하며 수중급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정국은 날렵한 몸 놀림과 강력하고 압도적인 펀치로 미트를 강타하며 프로 복서 못지않은 복싱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또 정국은 잘생뿐만 미소년 비주얼에도 극강의 카리스마와 섹시하고 박력 넘치는 상남자의 매력을 내뿜으며 여심을 저격했습니다. 이에 정국의 복싱 영상에 여자 셀럽들이 좋아요를 누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쿠타 패닝에 이어 할리우드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며 더 이퀄라이저, 킥예스 등으로 히트를 친 배우 클로이 모레츠가 해당 복싱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한 클로이 모레츠는 정국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잉한 것으로 나타나 열혈 애정과 팬심을 엿보게 했습니다. 앞서 sbs 모비딕에 출연해 정국을 연예인으로서 이상형, 듀엣곡을 부르고 싶은 사람으로 꼽았던 가수 제시도 해당 복싱 영상의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제시는 이외에도 정국의 또 다른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좋아요를 꼭 누르면 남다른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미국 배우이자 가수로라 마라노, 인도 인기 배우이자 모델 디샤 파타니, 아누시카 센, 빌보드 핫100 9위까지 오른 미국 록 밴드 dnc 멤버의 이진주도 정국의 복싱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등 세계 각국 여자 셀럽들의 마음을 휘어 잡은 출구 없는 매력남 정국의 뜨거운 인기를 엿보게 했습니다. 이를 접한 팬들은 전세계 여자 셀럽들도 꽁며 들었네. 제시님 참눈이셔 정국이랑 듀엣소치, 제시님 한결같으시당 신곡 응원합니다. 정국이 매력 한 번 빠지면 더 깊이 빠졌지 못 태어나가지. 복싱 영상이 셀럽들 여심도 강탈했구나 하긴 그럴만하지 크크. 저 미소년같은 얼굴로 미트 터지도록 때리는거 완전 치명적이야 이러니 누가 안바네. 전세계 여심을 훔친 남자 전정국 유죄, 정국이 글로벌 인기남 하태하태 등 다채로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왕좌의 게임에서 아리아 스타크 역을 맡아 여련하며 큰 인기를 끈 배우 메이지 윌리엄스 또한 패션 매거진 영국 GQ 인터뷰를 통해 정국을 최애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좋아한다고 밝힌 노래의 원곡자가 영상으로 뜨겁게 화답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정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능을 통해 팬들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정국은 지금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답변으로 노르웨이 출신 싱어송나이터 패더 엘리아스의 러빙 유골을 직접 노래로 불러주면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패더 엘리아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상으로 정국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는 티아스 정국이 그의 인스타그램에서 나의 노래 러빙 유골을 불렀고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 라는 글과 패더 엘리아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스처를 취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패더 엘리아스는 나는 완전히 패닉 상태야라며 잔뜩 들뜨고 기쁜 신경을 전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패더 엘리아스는 정국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잉하기도 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틱톡에서 20개월 동안 역대 개인인물 조회수 1위에 올랐습니다. 정국은 최근 글로벌 쇼트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서 자신의 개인인물 해싯 태그 정국 단 하나로 1150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정국은 틱톡에서 역대 개인인물 해싯 태그 최초이자 유일하게 1150억 뷰를 경신했고 이에 전세계 개인 중 조회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앞서 2020년 8월 정국이 160억 뷰를 넘어서며 정국은 틱톡 역대 개인인물 해싯 태그 조회수 1위라는 신기록을 최초로 달성했습니다. 이후 정국은 총 20개월 동안 정국으로 개인인물 해싯 태그 조회수 1위의 왕자를 독주하며 넘사벽 인기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정국은 틱톡에서 개인 계정이 없음에도 작년 2021년 1년 동안 정국으로 무려 640억 뷰가 상승하는 절대적인 정국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정국은 정국으로 한국 아티스트 그룹, 개인 등 전체를 통틀어 조회수 1위인 바스에 이어 2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정국은 최근 2022년 한국 유튜브에서 최다 검색된 케이팝 남자 아이돌 1위에 오르며 해외 매체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